안녕하세요. 오늘 시구다역TV입니다. 아침에 오늘 일찍 몰안장에 제가 왔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 제가 몰안장에 왔습니다. 몰안장에 지금 일찍 왔더니 지금 것들은 다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일찍 와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 조용할 때 좀 찍으려고 일찍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기 착하기도 소문난 몰안장 자매농원 여기 사장님 여기 지금 아직까지 박스에 내리고 지금 아직까지 너무 일찍 왔더니 아직 세팅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할 때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올리려고 제가 영상에 올립니다. 여기는 택배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사도 택배는 안 되고요. 일찍 오셔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예쁜 아이들 이렇게 품어 가십시오. 군생이들 많이 데리고 오셨고요. 아직까지 박스마다 아직까지 물건들이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 수국 무슨 수국이라나 이렇게 또 생겼네요. 목수국이랍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됐네요. 그죠? 목수국. 식물들도 몇 가지 사장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무슨 원추리 이거 원래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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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같은데 인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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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초도 있네 인동초도 처음 봤네 인동초. 얘는 뭐 바람나 꽃인가 저게 뭐 비슷한데 얘 보라색 꼽힌 건 금낭화. 아 금낭화랍니다. 금낭화. 농장에서 갖고 다 농장에서 갖고 오신 거라. 아 얘가 금낭화구나. 아 얘구나. 자 그리고 여기는 우주목. 이야 우주목 대품 좀 보세요. 아 진짜 목대야 목대. 여기는 뚝 끊어졌네. 여기는 이렇게 뚝 끊어진 거는 뭐 란장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얼른 주워가더라고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품들. 이거는 가격이 목대 보세요. 목대 우주목. 아이고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키워야 되겠습니까? 목대가 완전히 이거는 뭐 소나무 뿌리 같아. 이야 이거는 자 이거는 우주목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2만원에 2만원. 이야 이런 아이가 2만원이랍니다. 너무 좋죠. 그 대신에 좋은 반면에 여기는 택배는 안 됩니다. 택배는 안 되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주목이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얘는 뭐지? 어휴 얘 좀 보세요. 얘. 얘는 뭐야? 홍미. 홍매라고 생각하세요. 홍매. 이야 홍매가 3도짜리인데 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5만원인데 5만원. 이야 홍매라고 생겼네. 홍매. 그리고 얘는 얘는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자 얘는 엘코혼입니다. 엘코혼 철학. 이야 엘코혼 철학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아 멋지다 멋져. 철학이 이렇게 잘 엮였어요. 이거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이야 진짜. 아 끝내주네 끝내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이야 5만원 값이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방울복랑. 자 방울복랑은 이거는 아직까지 음 가격을 안 붙었습니다. 방울복랑은. 자 그리고 이거는 칸칸. 자 칸칸이 5천원입니다. 이거는 1만 5천원. 이거는 칸칸이 1만 5천원이네. 어서오세요. 자 이거는 칸칸이 1만 5천원이네. 이렇게. 어. 1만 5천원. 자 이거는 몬스터. 몬스터라고 쓰십니다. 몬스터는 어느 가격이 맞나? 2만원도 쓰는 거 있고 2만 5천원 쓰는 거 있고. 어 나오셔서 사장님들 여쭤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호빗당인. 자 호빗당인 가격 한번 볼까요? 자 호빗당인은 7천원이라고 쓰십니다. 7천원. 호빗당인은 7천원. 자 이거는 닝구아스. 자 닝구아스는 1만원. 자 닝구아스는 이렇게 시커멍시커멍게. 좀 이게 좀 징그럽게 생겼다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자 돌기가 이렇게 얼굴마다 톡톡 튀어나왔죠. 저는 요런 아이가 굉장히 매력있더라구요. 저는.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칸칸이. 요거는 1만 5천원. 자 여기는 호빗당인은 1만원. 자 호빗당인 1만원입니다. 호빗당인 1만원이구요. 요렇게 아직까지 저 박스에도 물건이 엄청 많아요. 빨리 나오셔가지고 눈으로 보시고 요렇게 품어가세요. 자 호빗당인도 요렇게 줄 수 있구요. 자 1만원 써놨습니다. 1만원. 호빗당인 1만원. 자 요거는 트럼펫. 트럼펫도 1만원. 트럼펫도 1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는 그냥 이름이 없고 4만원이라고 써놨네요. 어휴 엄청 얼굴이 많고 완전 대풉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볼까요. 자 여기는 니의 치아의 금. 니 치아의 금은 1만 5천원이네. 아우 진짜 금 같아요. 노란게 엄청 많아요. 니 치아의 금. 1만. 이게 뭐지? 1만 5천원. 니 치아의 금 1만 5천원.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메르즉은 아이입니다. 니 치아의 금 1만 5천원. 자 이거는 살사베스트라고 써놨어요. 살사베스테베르데. 살사베르데. 1만 2천원. 요거는 입장마다 이렇게 피멍이 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피멍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죠? 피멍이 다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이건 천대전송. 천대전송은. 저기 가격 있던데. 저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원정방울복랑검. 5천원. 5천원입니다. 얘들도 참 한때는 진짜 잘나가던 아인데. 요렇게 됐습니다. 하하. 요거는 뭔가요. 레드콘. 레드탄. 레드탄은 1만 2천원이네. 꽃대가 쭉 올랐네. 이거는. 이거는 품어 가시면 꽃대를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아침에. 아주 세팅이 덜 돼가지고. 자 블랙. 블랙마리아. 자 블랙마리아는 여기 1만 5천원에 나갔네요. 1만 5천원. 블랙마리아. 요거는 에스트. 에스트는 5천원. 에스트 5천원. 꽃대가 다 쩌네요. 밥은 많네. 5천원이고요. 자 요거는 블레이브 철화. 자 블레이브 철화는 1만원. 자 블레이브 철화는 1만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블레이브 철화 1만원. 자 요거는 크로우 바트리. 크로우 바트라. 크로우 바트라는 3만원. 크로우 바트라는 3만원. 아 이렇게. 어? 아이고 몬산도 하나 더 자빠졌다. 아이고 몬산도 몬산도 몬산도. 자 크로우 바트라는 3만원. 자 요거는 마디바. 마디바가 3만 5천원입니다. 3만 5천원. 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어우 엄청 좋아요 마디바가. 이거는 완전히 진짜. 아유. 이렇게 풀을 더 살짝삭짧 졌네요. 그죠? 마디바. 자 그리고 요거는 환엽. 환엽인데 무슨 환엽인가는 없습니다. 그냥 환엽. 아직까지. 음. 이름표를 다 안 붙여놓으셨습니다. 자. 제스타. 제스타는 여기 3천원이라고 합니다. 어. 3천원이라고 하네요. 여기 끝몬포트 조그맣한데 여기. 3천원이라고 합니다. 3천원. 자. 여기는 엘코혼. 요거는 2만 5천원. 엘코혼 철화. 이건 2만 5천원. 자 요거는 이것도. 이것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2만원이라고 써놨네. 2만원만 써놓고 여기 나오셔요. 나오시면 사장님도 이름. 음. 알아서. 이렇게 품어 가세요. 여기는 택배가 안되니까. 어. 네티지아. 요거는 2천원. 자. 여기는 택배가. 100만원 싸도 택배가 안됩니다. 어. 자. 여기는 택배가 안되니까. 어. 시장이라. 야. 요거는 로우. 자. 로우도 이게 2천원인 것 같아요. 가격은 없네. 자. 요거는. 요거는 뭐지. 알로에. 자. 알로에도 있네요. 알로에 2천원. 요거는 화재죠. 어. 밑에 여기 아직까지. 이렇게. 요것도 화재. 요것도 2천원이죠. 자. 여기는 뭐지. 미니 염장. 카라 염장. 2천원. 어. 아. 바닥에 있어. 요거는 내가 구부릴 수가 없어. 안 구부릴 거야. 아. 여기는 적기성. 적기성도 2천원. 여기는 부용이죠. 부용도 2천원. 여기는 자보. 어. 자보도 2천원. 자. 여기는 까라솔. 여기는 까라솔. 까라솔도 2천원. 그 다음에 여기 나홀도 2천원. 자. 여기 바닥에 있는 건 다 2천원짜리입니다. 어. 바닥에 있는 건 다 2천원짜리에요. 자. 또 위로 한번 올라가볼까요. 자. 이름 없는 아이는 그냥 지나갈게요. 야. 요거는 흑장미. 흑장미는 하나만 딱이니. 자보. 금. 자. 자보. 금은 2천원입니다. 자보. 금은 2천원. 자. 그 다음에 너블리로즈. 아. 너블리로즈가 2천원짜리. 요거는 또 2두짜리도 있네요. 오늘은. 여기. 오늘은 너블리로즈가 좋네. 2두짜리가 굉장히 많네. 이왕이면 1두짜리 2천원짜리에 4백금보다 2두짜리 2천원이니까 저 역시 좋죠. 요거 2두짜리가 많네. 일찍 오셔서 요거 2두짜리 빨리 품어 가셔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화재. 자. 적기성인가요? 화재인가요? 헷갈리네. 요거는 적기성 같아요. 얼굴이 짧은 거 보니까 적기성. 넓은 게 화재죠. 요거는 적기성. 2천원. 자. 2천원짜리. 요거는 리틀잼인가요? 어. 리틀잼인가? 요것도 2천원. 자. 이름 없는 아이는 그냥. 여러분 보시고 나와서 데리고 갈 때 사장님 이름 붙여줄 거에요. 자. 요거는 모노캐로드. 메노캐로드. 요것도 2천원. 자. 요거는 바위솔. 바위솔인데. 무슨 바위솔이. 아. 루비포트. 아. 루비바위솔. 루비바위솔이 안 나왔는데 오늘 루비바위솔이 나왔네요. 그죠? 루비바위솔. 야. 루비바위솔. 얘는 뭔가요? 오파인. 오파인. 아이고. 바위솔 오파인. 아이고. 너무 예쁘다. 땡글땡글한 게. 이야. 얼굴 보세요. 진짜 오래 먹어가지고. 요거는 바위솔들은 다 볼똥이 가능한 아이들이라. 음. 나는 옥상에 바위솔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바위솔은 월동이 가능하니까. 다육식들은 다 올 겨울에 일찍 내놔가지고 봄에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자. 여기는 다 천원짜리입니다. 천원짜리. 천원짜리. 자. 여기는 루비틴틴. 요거는 루비틴틴이고요. 오도바위솔인데 이름들이 없습니다. 이름들이 없네요. 자. 요것도. 화재. 자. 요거는 화재같아요. 천원짜리. 자. 요거는 까라솔. 천원짜리. 자. 여기는 다 천원짜리입니다. 자. 여기도는 다 천원짜리. 자. 다 천원짜리입니다. 얘는 화재. 얘는 적개성이네요. 그죠? 화재는 입이 좀 크죠? 여기는 화재. 자. 요거는 러블리 로즈 같은데요.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얼굴들이 따글따글합니다. 자. 요것도 적개성. 적개성 천원짜리. 적개성 천원짜리. 아직까지 이게 물건들이 박스에서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 나오 보십시오. 아직 박스 다 하면 물건들이 엄청 많이 데려오셨습니다. 자. 요거는 박물복랑. 천원짜리. 자. 요거는 염잔데. 요거는 염잔데. 이름들이 아직까지 도절로 안 뽑혀있습니다. 워낙 일찍 나와가지고. 그죠? 박물복랑. 천원짜리. 자. 여긴 다 천원짜리입니다. 이게 레티지아 같아. 레티지아. 네. 이렇게 하고요. 아. 여기는 또 바닥에. 이거는 우주목. 이거는 우주목. 이거는 5천짜리 같아. 이거는 5천짜리 같습니다. 5천짜리. 5천짜리인지 3천짜리인지 모르겠네. 나와서 이렇게. 모셔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바이솔 같은데. 이거는 무슨 바이솔인지 모르는 지금. 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란 자. 참여해놓은. 이렇게. 정말 착한 가게. 사장님의 가격도 너무 착하게 부르시고요. 진짜. 어. 말씀은 조금 툭박스러워도. 정말 정이 많은 사장님입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이렇게 자매. 뭘 한잔. 자매 농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나오셔가지고. 여기는 택배가 안되니까. 예. 나와셔서. 얼굴 보고. 애들 얼굴 보고. 짱짱한 아이들. 이렇게 품어가십시오. 자. 오늘도. 자. 무탈없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